이번 사회 쪽은 베베의 퍼포먼스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? 네 저도 아까 딱 한 번 봤거든요 요게 포인트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게 맞는지 궁금하거든요 베베의 포인트 어떤 동작이 있을까요? 일단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서 어려지는 모습을 무대 연출 안에 담아봤는데요 다리로 하는 또 스텝이 있어요 고무줄 춤처럼 하는 좀 보여 드릴게요 네 보여주세요 이 후렴구에 이렇게 다리로 하는 춤들이 있는데 이게 포인트 있고 또 가사에 맞춰서 네모 슬피 베이베 할 때 네 이렇게 또 와 맞아요 요거 네 요거 요거 아유 느낌이 다른데 저는 약간 저는 좀 크게 돌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다시 한 번 보여주시죠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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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사실 저도 조금 더 크게 돌리는데 네 치마가 조금 짧아서 네모 슬피 어허 베이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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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는 연습을 좀 더 해야 되겠네요 고무줄도 약간 예쁘게 고무줄을 이렇게 하셨네요 네 저희 때는 치마 자꾸 이렇게 올려가지고 했었는데 네 그런 것도 해봤는데 네 예쁘게 하는 게 가장 얇고 아 이렇게 하나하나 안무에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애용 소개는 여기까지 어 하구요 마지막으로